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인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2월 15일자 판례원고 형사 반의사 불벌죄와 고소 불가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도 272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여기 보시죠. 근로기준법 제109조 채불임금 위반에 관하여 반의사 불벌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발견하면 수사에 착수해서 기소할 수도 있는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공소기각되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임금이 체불됐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원청업체예요. 그러니까 원청업체고 피고인은 하청업체예요. 그러니까 근로자인 A가 임금이 체불됐으니까 임금을 달라고 했더니 하청업체인 피고인은 돈 없다. 없었다. 그러니까 원청업체도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연대체무하게 되니까. 연대체무가 둘 다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청하고 피고인이 합의를 한 거죠. 원청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를 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서멸을 낸 거죠. 문제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런 서멸을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은 피고인에서 임금 체불로 기소를 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 임금 체불 처벌을 불헌을 하면 하위 수급인에 대한 성사고소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근로기준법상 여러 차례 도급이 있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임금 규칙사율로 임금 체불되면 연대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이 사람이 임금 체불을 했는데 실제로는 위에서 못 받아서 체불된 거다. 라고 하면 위에서 안 준 사람도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연대 책임을 지게 됐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받아놓고 도망간 경우 요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얘가 안 줘가지고 얘가 못 준 경우 안 줘서 못 준 경우에는 연대 책임을 짓다. 요겁니다. 그래서 상위 수급인도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그럴 때 이 상위 수급인과 합의해서 불처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근로자가 법적 조치를 취한 대상이 누군지 불처벌 의사를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체불임금 지급이 이행됐는지를 살펴가지고 살펴가지고 상위 수급인이나 불처벌이 직접 수급인을 배제한 것이라고 반드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책임을 다 지급이 됐기 때문에 상위 수급이나 불처벌이 하위 수급이나 배제 또 처벌한 걸로 볼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것도 고소기강 한 게 맞다라는 원심을 인정한 겁니다. 대부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명에 대해서 고소를 하게 되면 공범 전체에 대해서 고소가 있는 걸로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칭고죄의 경우에 칭고죄가 있는데 칭고죄로 얘를 고소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얘가 공범에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럼 얘한테 고소가 없어도 고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전부 다 고소가 있는 걸로 해서 얘도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범 일부에 대해서만 고소를 했어도 결국 남의 공범 전체에 고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나 반이사 불벌죄는 개별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고소가 취소가 되면 다 취소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고소가 있게 되면 다 처벌되고 고소를 취해버리면 다 처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이사 불벌죄는 개별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을 형사처벌을 받는데 그중에 내가 이 사람하고만 처벌 안 해줘도 됩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처벌 안 되고 나머지는 처벌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이 판례는 반의사 불벌죄는 공범죄 한 명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다른 공범에서도 처벌 불어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밝힌 것이 이 판례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반의사 불벌죄는 공범죄 한 명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만 다른 공범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이 판례는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처벌 불론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밝힌 판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소 불과음의 원칙, 반의사 불벌죄의 개별 효력 이걸 같이 기억해 주시고 이 판례를 기억해 주시는 게 이 판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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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